대구 입주물량을 보시면 2023년 역대급으로 많은 물량, 그리고 2024년에도 꽤 많은 물량이 들어오죠. 빈집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만 보면 25년, 26년에는 입주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후반기부터 미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선점해두면 전세 한 바퀴 돌린 2년 후인 25년 후반기에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연 생각하시는 대로 될까요? 안녕하세요. 집샘입니다. 최근 전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죠. 그중 대구는 현재 미분양의 늪으로 불리면서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6월, 2022년 8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부동산은 지금 매입할 때가 아니다. 입주량과 인허가량이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2022년 8월 영상을 찍을 때는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는데요.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대구 아파트 시장에 선진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카페나 투자자 모임에서는 대구는 소액으로 분양권 투자가 가능하다. 내가 팔 때는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 공격적으로 매수하신 초보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소중한 종잣돈을 잃게 될까봐 우려해서 아직은 대구에 투자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 데이터를 보여드리며 조언해드렸었죠. 그럼 현재 대구 분양권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구는 국외 요인인 금리 인상과 국내 요인인 입주물량 과다라는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큰 힘을 갖고 있는 가격 하락 요인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최근 하락률이 높은 아파트 3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위치한 청라 힐스자이입니다. 청라 힐스자이는 대구 지하철 2호선과 3호선 환승역인 청라 언덕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변의 학군이나 편의시설이 좋아서 거주하기에 환경은 괜찮아 보입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141대 1위 될 정도로 뜨거웠던 이유이기도 하겠죠.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총 947세대로 조성이 되었고요. 33평형 기준으로 당시 분양가는 5억 1240만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최고가 9억 2110만원까지 찍었어요. 현재는 플러스 피가 있긴 한데 저층은 2000에서 3000만원 정도고요. 중층 이상은 4000에서 5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층은 48400만원 선, 중층 이상은 5억 5500만원 정도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최고가 대비했을 때 40% 하락한 가격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현재 대구 분양권 중에서 몇 안되는 마피 없는 아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 4억원까지 형성되었다가 현재 4000만원까지 떨어진 것도 모자라서 곧 2월에서 3월 정도의 입주가 시작이 될 텐데요. 현재 전세가가 2억 6천만원 선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낮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실 듯 보입니다. 입주 기간이 다가올수록 전세나 매매 가격 역시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과 작년에 대구 분양권 투자를 말렸던 거죠. 여기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은 대구 중구 달성동에 위치한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입니다. 3호선 달성공원역과 바로 인접해 있는 초역사권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위치한 태평로 인근으로는 힐스테이트 도원센트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 오페라W, 오페라스위첸, 대구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등 신축공사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30대 1이 될 정도로 새로운 주거단지 형성으로 기대를 모았던 곳이에요. 지하 2층부터 지상 23층까지 총 1501세대로 태평로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33평형 기준으로 당시 분양가는 5억 1천만원 정도였어요. 그 후 최고가 6억 2천만원까지 거래된 후에 현재는 마이너스 P인데요. 중층 기준 4천에서 5천만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저층은 4억 4천만원 정도 그리고 중층 이상은 4억 6천만원 선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26% 하락했고요. 2023년 6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데 투자를 하신 분은 입주 계획을 잘 세워두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기간이 다가올수록 던지는 매물이 속출해서 마이너스 P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대구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대구역 경남 센트로 팰리스입니다. 144세대고요. 지난 2022년 7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앞에 소개한 두 개의 아파트와 달리 세대수도 적고 브랜드도 약하고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단점이 있어요. 주상복합이니까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요. 일조건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아파트에 비해서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상복합이나 아파텔과 같은 물건의 장단점이 궁금하신 분은 제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대단지 아파트보다는 일반적인 주상복합의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약 당시 15.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이 되었던 곳이에요. 144세대면 많지 않은 호수인데 아직도 마피 1억이 넘는 매물이 있습니다. 33평형 기준으로 분양가가 5억 1000만원 정도였는데요. 최고가는 5억 8,064만원이었고 현재 매물은 4억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30% 하락했고요. 아직도 공실물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을 정리해보면 대구 중심부에 위치한 아파트의 33평형 기준 가격이 4억 중후반에서 5억 선인데 이 정도면 이제 대구 아파트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맨 위에 것은 대구 아파트 매매 지수입니다. 2021년 11월부터 매매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전세 지수인데요. 2021년 12월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월세 지수인데요. 2021년 1월부터 하락하고 있습니다. 잠깐 반등 하나 싶더니 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죠. 자 이를 보기 편하게 한 개의 표로 모아볼게요. 전에 대구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표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매, 전세, 월세 지수를 넣습니다. 그리고 이전 달보다 올라갔으면 빨간색, 내려갔으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전세가율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통계청에서 가져왔고 월 단위의 적정한 입주 물량과 연 단위의 적정한 입주 물량을 나름대로 정해서 표시해봤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이면 입주량이 더 많아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입주량이 부족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 단위랑 연 단위 둘 중에는 연 단위를 우선으로 봐야겠죠. 대구는 매매, 전세, 월세 지수가 한 달 간격으로 하락으로 전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영향도 있겠지만요. 본래 월세에는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하락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이는 전체 공급 물량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2021년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16,692호에서 약간 많은 17,928호가 공급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0% 정도에 해당하는 많은 물량이 2021년 11월에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해인 2022년에도 많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와 다르게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수도권에서는요. 매매와 전세가 2022년 2월부터 동시에 하락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오른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의 영향이죠. 그리고 대구에서는 거의 동시에 하락했던 월세 지수가 수도권에서는 무려 9개월 동안이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죠. 그런데 처음으로 수도권에서 월세가 하락하는 데이터를 보여줬는데요. 실제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월세까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고금리 영향이 전반적인 가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더 좋지 않은 집,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있다는 거죠. 이는 다음에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대구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확정된 입주물량 표를 먼저 볼게요. 연간 적정 입주물량은 제가 나름대로 정한 16,692호고요. 2023년에는 37,500호입니다. 정말 많은 수치죠. 그리고 2024년에는 23,980호가 입주합니다. 아직도 많은 수치입니다. 거의 3년째 입주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과거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대구 아파트 입주물량을 2004년부터 2026년까지 나타내봤습니다. 인허가 받고 아직 분양하지 않은 것은요. 입주물량 데이터에 집계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년 중반까지는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이 이후에는 입주물량 데이터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중반부터는 입주물량을 100% 확신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대구 입주물량을 보시면 2023년 역대급으로 많은 물량 그리고 2024년에도 꽤 많은 물량이 들어오죠. 빈집이 많이 쌓여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만 보면 25년, 26년에는 입주물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올해 후반기부터 미리 아파트를 매입해서 선점해두면 전세 한 바퀴 돌린 2년 후인 25년 후반기에 팔아서 수익을 볼 수 있겠다.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과연 생각하시는 대로 될까요? 입주물량만 보시면 안 되고 입주보다 선행되는 데이터인 인허가 물량을 봐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대구의 총주택 인허가 건수인데요. 17년, 18년에 인허가 물량이 꽤 많은데요. 이때 인허가 받은 물량이 22, 23, 24년에 많은 입주물량으로 나타납니다.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 걸린 건데요. 보통은 인허가 받고 3년 정도 후에 입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구는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게 대구 시내인데요. 대구는 산으로 둘러싸이고 가운데가 평지인 대표적인 분지지형입니다. 이 평지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방이 산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확장되기에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구는 기존 도심에서 새로운 주택을 공급해야만 돼요. 그런데 빈 땅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기존 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아실 홈페이지에서 본 대구 지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온 것들 있죠? 이렇게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대구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구역 위치도입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허가 받으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인허가부터 입주까지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입주 물량의 100%가 정비사업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꽤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대구에서 인허가 받으면 빠른 것은 3년 후부터, 늦은 것은 5년 정도 후까지 입주로 나타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대구 인허가 물량으로 돌아와서 볼게요. 이건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데이터를 모아서 각 연도별로 정리를 한 것이에요. 아직 최신 데이터가 2022년 11월까지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요. 일단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27,357호로 매우 많은 물량의 인허가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데이터가 집계된 2007년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인허가 물량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걸러서 보면 좀 더 정확해지는데요. 소형 주택과 중소형 주택을 빼고 보는 겁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 수치예요. 여기서 59제곱미터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것도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요. 이 40제곱미터 초반 것과 묶여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봤습니다. 이 그래프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일일이 통계청에서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조합해서 만든 그래프예요. 앞장에서 본 것과 비슷한 듯하지만 약간 다른데요. 이번에는 2022년 11월까지의 인허가 물량이 대구의 인허가 최고점이었던 2018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집계 후 똑같이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죠. 17년, 18년, 19년 이때의 물량으로 현재 대구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갑자기 늘어난 2022년도의 물량이 입주할 때 다시 하락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부른 매입 결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1월부터 12월까지의 데이터까지 합산해봐야 더 정확하겠지만요. 2022년도의 인허가 물량이 약 3년부터 5년 후까지의 입주 물량으로 쏟아진다고 한다면 2025년부터 2027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주 물량 표만 보고 25년부터는 적어지니까 올해 후반기에 진입해서 2년 후에 전월세 만기에 맞춰서 팔겠다. 이렇게 한다면 마음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됩니다. 2022년에는 대구 아파트 매매 지수가 계속해서 떨어졌는데요. 건설사에서는 인허가량을 왜 이렇게 많이 늘렸냐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싸게 팔아야 하고 안 팔릴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이럴 수가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는 한 번 사업이 시작이 되면 도중에 멈추잖아요. 그렇다면 손해가 매우 커집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서 많은 대출을 끌어오는데 사업이 지연되면 이 이자를 계속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싸게 팔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더 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둘러 인허가를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구는 한 번 과잉 공급으로 크게 휘청하고 있는데요. 이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같은 곳을 또 맞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라면 버틸 수 있는 공급량도요. 같은 곳을 또 맞을 때 못 버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구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추후 인허가량과 시장 가격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꼭 대구에 실거주 하실 분이 아니라면 공급 물량이 적은 곳을 보시는 것이 낫습니다. 각 지역별 인허가량과 시황은요. 다른 영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오픈한 온라인 경매 정규 강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아래 더보기를 누르시면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만이라도 꼭 부탁드릴게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집센티비였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